웨이브 옛날 생각 조금 더. 옛날 생각 안 나요? 야 뭐 어떤 맛이야? 코딱지 맛이야? 말을 하세요. 예전에 먹던 아 감격? 아 감격?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집콕하고요. 아 근데 저희 이제 패배해서 벌칙했으니까 저희 숫자도 없나요? 냄새가 나요 근데. 아니 승리. 지금 냄새가 나. 전율형. 아 잠깐만. 코딱지만 나는 것 같아. 아 그러면은 이제 승리.